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 내용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럼 지원 동기에서 은행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 볼게요 지원 동기는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입행 의지가 1번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행 의지를 보여줘야 되요 여러분이 입행 의지 라는 그 기업은행이 이야기하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이미 작성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성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되돌아 보는 거에요 기업은행의 잣대를 가지고요 자 입행 의지를 평가를 해보는데 음 이런 지원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기업은행 모모 지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김계장님이 나를 따뜻하게 응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금융인의 찬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러한 금융인이 되고자 기업은행에 지원을 했다 이런 지원 동기가 놀랍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원 동기에서 입행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입행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서류를 통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류를 통과 하더라도 면접까지 뚫어 내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 엄마 아빠가 기업은행을 써서 그때 기업은행을 처음 만났네 그래서 나 기업은행에 가고 싶다 나의 첫 거래 은행이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가고 싶다 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주로 여러분들이 구조와 면접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텐데 구조와 면접 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꼬리 질문을 면접 단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사 지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면접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런게 나와요 그럼 기업은행의 장점은 뭔가요 기업은행이 뭐가 좋은가요 그럼 기업은행의 단점은 뭔가요 왜 꼭 기업은행이어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지원 동기가 뭐냐 해서 기업은행의 단점 말해봐 장점 말해봐 혹은 기업은행에 왜 꼭 오고 싶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해 봤니 이런 질문이 면접 단계에서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입행 의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아니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입행 의지를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업은행의 장점 말해봐 단점 말해바로 그런게 구조와 면접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 지원 동기와 함께 입행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게 있죠 영화관에서 고객 응대를 많이 하면서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면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서 판매량도 영화 티켓 판매량도 좀 올라갔다 이런걸 이제 입행을 위한 노력 준비해온 점 적합한 이유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어 이제 구조와 면접이 가게 되면 그래서 힘든 건 없었어요 고객 응대 하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금융과 관련해서 준비해 오신 건 없나요 혹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몇 인지 아시나요 금융 경제 금융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금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극단적으로 그들이 대놓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업은행 주가 얼마에요 코스피 얼마인지 아세요 기업은행에서 상품 가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용장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면접은 힘들어 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적합한 이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서류만을 놓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놓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다행인 건 기업은행은 19년도 18년도에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서 다시 1박 2일 합숙 면접 과정에서 설문지를 짤막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1박 2일 면접이 1박으로 축소가 되게 되니 그런 거 적을 시간이 부족해져서 그냥 자소서와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하게 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썼어도 다시 가서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한 번에 잘 작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이 나올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특히 최종 면접까지 가면서는 더더욱 그래졌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돌아가는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기업은행에 정보공개 청구한 거에서 기업은행에 니네는 도대체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뽑아 AI 쓰니 AI 안 쓴다 그리고 서류 단계에서는 직무 역량과 성실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성실성은 이 왼쪽 NCS 기반 입사 지원서 직무 관련 교육 경험 기술서가 성실성의 척도가 되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직무 역량은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통해서 평가될 건데 자 그때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큰 틀에서 지원 동기라는 건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은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해당 은행 기업은행의 지원 동기를 말함으로써 입행 의지를 드러내는 게 목표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은행의 이야기고 그 입행 의지와 함께 본인의 직무 역량을 드러내야 된다 지원 동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부분이다 그래야 구조화 면접에서 본인이 입행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것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나요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일을 해보고 싶은데 왜 꼭 기업은행에서 하고 싶나요 이런 구조화 면접에 잘 응대가 될 거다 자 계속 중요한 부분이라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해당 은행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게 잘 드러나야 여러분들의 입행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오빠 나 어디가 좋아? 라고 묻는데 그냥 좋아? 라고 하면은 이제 실망하죠 그 구체적인 걸 이해하게 해줄수록 상대방이 좋아하잖아요 자상하게 날 대해주는 목소리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취향저격 맛집을 주말마다 알아서 찾아서 데려가 주는 그런 세심함이 좋아 이런 뭔가가 있어야 상대방이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처럼 기업은행 역시 구체적으로 본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줘야 여러분의 입행 의지를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걸 느낄 수 있게 되냐면 첫 번째는 고객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기업은행의 고객을 기업은행의 고객 중에 다양한 고객이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장님께서도 기업은행의 외국인 고객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기업은행에서 파파고와의 협업을 통해서 파파고를 통해서 파파고라는 건 이제 번역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본어로 설정을 해놓고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파고가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원에게 제가 만약에 은행원이면 파파고가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고 일본인이 일본말로 하면 한국말로 은행원인 저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방식의 시스템을 기업은행이 파파고와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해야 돼요 자기소개라는 건 나의 이야기잖아요 나는 앞으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외국어 역량을 이렇게 이렇게 키워오고 해외에서 이렇게 이렇게 교환학생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기업은행에서 최근에 늘어나가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니네 기업은행이 그걸 정말 잘해나가고 있더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니네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나 혹은 파키스탄 사람들까지도 응대할 수 있도록 파파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어밖에 못하는데 내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의 외국인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은행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기업은행과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다른 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에 가고 싶은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다시 기업은행의 평가자때인 기업은행의 입행 의지를 기업은행이 느낄 수 있겠죠 음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음 얘와 함께 가도 되겠구나 동반 성장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본인이 뭘 어떤 걸 준비해 왔는지 그게 외국어 역량인지 아니면 해외에서의 다양한 외국인 유치 경험인지 아니면 명동 길거리 상가에서 화장품을 팔면서 중국인 고객에게 화장품을 팔았는지 이런 나만의 경험이 이제 함께 들어가야 힘이 실리죠 그렇게 되어야 그리고 구조화 면접에서도 지원 동기 뭐야 어 제 지원 동기는 기업은행에서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고 싶은데 그 외국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영어권 국가 뿐만 아니라 파카파고를 통해서 다양한 외국인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가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너 준비한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명동에서 지금까지 외국인 고객 하나만큼은 진짜 중국인에서 파키스탄 사람까지 화장품을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외국인 고객을 유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자신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니즈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 당시에 외환에 대해서 외화를 갖고 계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환전까지 도와드리면서 원화 결제로 유도를 하면서 내가 간접적이지만 외환 시장에 대한 현장 경험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외환에서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입행을 위한 준비인 만큼은 누구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그들이 평가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입행의지, 직무 역량이 드러나게 된다 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의 이야기가 중요하고요 기업은행의 이야기에 맞추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저 역시도 항상 지원을 할 때 그 은행들에 맞추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중 모든 은행에 다 합격을 했고 증빙을 블로그에 해놨고 그 내용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이야기, 글을 잘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평가 기준에 맞추어야 돼요 면접도 그렇고요 서류도 그렇고요 국내 해외 송금 시장 규모는 왼쪽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 특히 소액 해외 송금은 더더욱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 유치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IBK 글로벌 뱅킹이 7년 만에 개편을 통해서 아까 팝하고 보셨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외국인 친화적인 모바일 뱅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4개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UI, UX를 이제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 언어의 확대도 16개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파파고와의 협업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고객에게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가 엿보이죠 후반부에 보면 행장이 또한 이야기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직군, 금융영업 직군 말고 디지털 직군 분들도 본인들이 해나가야 될 앞으로의 트렌드의 변화라는 건 이런 거죠 모바일 그냥 단순하게 UI, UX를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UI, UX를 구축을 해보고 싶고 파파고와 같은 번역 플랫폼과의 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거에 지원할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사람이 합격을 했겠죠 면접에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 서류나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면접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나온 내용의 면접에서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는 창의성이에요 근데 그 창의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직군이든 일반 금융영업 직군 분들에게 원하는 은행이 원하는 창의성은 이렇게 고객을 향한 거 고객을 위해서 지금 모바일 플랫폼에 파파고가 더해지는 이런 거 이런 게 은행이 바라는 창의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창의력 하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창조해낸 경험을 말해야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은행이 원하는 창의성의 방향은 무언가를 더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 플랫폼들을 잘 지켜보세요 그럼 그게 IBK 박스라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은행 거든 지켜보시면 IBK 박스 안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인의 기능을 넣었고요 넣었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인과의 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이제 파파고 이야기 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파파고와 협업을 하겠다 그런 번역 서비스를 탑재해서 고객들에게 음성인식 뱅킹으로서의 활용도를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향해서도 친화적이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자소서와 면접이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그럼 앞으로도 똑같다고요 IBK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게 진화 방향인지를 면접이나 자소서에 쓰고 그 다음에 그거의 진화 방향을 면접에서 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줄여나가는 플랫폼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기업은행이 원하는 그리고 다른 은행들이 원하는 창의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배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서 미래의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마블 어벤져스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들이 전략을 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미래의 은행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서 뒤돌아보면서 본인의 자소서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은행의원이 되어 있는 당신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계속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IBK 글로벌 뱅킹이 개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박스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이따 드리겠지만 박스라는 게 어떻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 진화의 방향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셔야 된다 박스라는 게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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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